네 제가 지금 급하게 더밍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신림역에서 5,6번 출구 쪽에서 한 900m 정도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급 재상층 1000에 40이었어요 1000에 40이어도 동네 위치상 상위급입니다 신축급에 900m 정도의 언덕 없고 5동에서 1000에 40은 상위급인데 2000에 30까지 해줘서 2000에 30이면 아주 A급 이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1000에 32만원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관리비 따로 6만원 있구요 1000에 32만원이면 거저입니다 거저 그래서 일단 요방을 다시 찍으러 갈 다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광고를 바로 올리려고 그냥 더빙을 하고요 2차 대신에 보증금 적은건 싫대요 보증금 500은 싫대요 최소한 7,800 정도는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손님이 보증금 300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은 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크기도 3m 20하고 3m로 되게 크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1000에 32만원 근데 보증금 2000원 한다고 월세를 크면 더 낮춰줄지 까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1000에 32만원 이 자체로 반지화도 아니고 지상층이 이 정도면 거의 S급입니다 1000에 32만원 아마 요 영상을 나중에 보고 또 1000에 32만원 정도로 지상층이 이렇게 채워달라면 저는 자신 없어요 보통 1000에 40 정도로 봐야 됩니다 정말 싸야 1000에 35도 A급급입니다 1000에 32만원이면 강추입니다 위치는 여기 보시면 위치도 아주 괜찮습니다 롯데백화점 가기 건너기 전이구요 강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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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